매호동에 위치한 천을산 공영 도시농업 농장에서 59자 정도를 추가 분양합니다.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기가 수성구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성구청 경제환경과를 방문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 추가 분양되는 59자에 대한 선발 결과가 발표되면 4만 원의 분양료를 납부하고 오는 12월까지 자유롭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수성구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천을산과 조일골 두 곳에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